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도네시아의 뒤늦은 후회 2. 사기꾼에게 큰 충격 3. KF-21의 뛰어난 충격 성능 한번 진실을 알아 봅시다. 인리가 가진 지리적인 이점과 자원들 때문에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그것도 한계에 도달한 거죠. 게다가 지금 돌아가는 판이 굳이니가 아니라도 보람의 사업에 참여할 나라들이 있어 보이는 것도 큰 부분일 테죠. 최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모두가 기다리던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F-21 시제기에 붙어있던 인도네시아의 국기가 마침내 사라진 것입니다. 요 근래 한국 방산의 빛나는 성과를 관계자들이 자축하는 자리에 전시되어 있던 KF-21 시제 5호기의 사진이 유출됐는데 다른 시제기들은 인리 국기가 붙어있는 자리에 5호기는 그냥 흰 페인트만 칠해져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는 눈에 가시 같던 인리 국기가 떨어져서 비로소 KF-21의 디자인이 완성되었다며 기뻐하는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동안 한국을 상대로 간만 보던 자신들의 행적은 잊어버리고 한국이 뒤통수를 쳤다며 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리와 분납금 스케줄을 조정하는 등 양국의 사업은 어떻게든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는데 어떤 상황에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리 국기가 없는 KF-21의 사진이 유출된 행사의 정체는 최근 경남 사천카이 조립 공장 현장에서 열린 방산수출 전략회였습니다. 올해 한국이 방산수출에서 발목할 만한 성과를 올린 만큼 이 기회를 살려 국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자리였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와 방산업체 그리고 군의 핵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수출을 통해서 방위산업의 규모와 입지를 늘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을 합쳐 국산화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의 최첨단 기술이 응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방산 분야에서 모에서 이유를 창출하는 성과를 낸 것을 자축했죠. 하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던 단상의 뒤에 당당하게 전시되어 있던 KF-21의 시제 5호기가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시제 1호기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부터 목국민들이 자랑스러움과 감동에 빠지는 것을 꾸준히 방해해왔던 그 작은 5점 하나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정석 바로 밑에 태극기와 함께 붙어있는 것이 늘 내키지 않았던 바로 그것. 인도네시아의 국기가 없었습니다. 다른 시제기라면 인리의 국기가 있었을 자리에는 흰색 페인트만이 덧발라져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인리의 국기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 어떠한 입전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모습을 본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쾌제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인리가 KF-21로 얼마나 속을 썩여왔는지 알 수 있는 방증이었죠. 기존에 공개된 시제기 형상 목록에 비춰봤을 때 수직 꼬리날개의 위장 도색이 적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었던 시제기는 5호기임이 거의 확실한데요. 만약 인리가 분납금을 전부 내고 시제기를 받아가게 된다면 그때 인리의 인도될 분량이 바로 이 시제 5호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속이 시원한 장면이었습니다. 인리는 한국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에 적잖이 당황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한국에서 이 방산수출전략회의가 진행되던 바로 그 시간에 캄보디아에서는 국방장관끼리 훈훈한 담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에서는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가 열려 아세안 소속 국가들의 국방장관들이 한데 모여 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방위산업협력이 양국관계의 핵심임을 강조했는데요. 연합훈련 참여, 대테러 협력, KF-21 개발사업 등에서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프라보어 수비연토 역시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국방방산협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KF-21 전투기 사업도 양국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것처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런 점잖고 훈훈한 대화를 하고 반갑게 악수까지 하고 나왔는데 같은 시간에 한국 측 주요 인사들이 인도네시아 국기가 제거된 KF-21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번 그랬듯이 똑같은 입장만 견지하며 찔끔찔끔 내는 분납금으로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려던 인도네시아는 갑자기 강하게 나오는 한국의 태도에 적잖이 혼미했을 텐데요. 한국이 단순히 좋게 좋게 말로만 이런 의사를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카이 측이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 납입 일정을 구체화할 것까지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스케줄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분담금을 내놓지 않으면 더 이상의 협력은 없다고 통보한 것과 같았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카이는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납부에 관한 계약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상의 준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KF-21 분담금 납부에 관한 계약을 손질해 인도네시아의 영도별 분담금 납부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11월 실무협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분담금 총액을 1조 6천억여원으로 확정했고 이를 앞으로 언제 얼마씩 이행할지 등을 계약 내용에 구체적으로 담는 방향으로 카이가 후속 협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카이는 가능하다면 내년까지는 후속 협의의 결론을 내야 사업이 한층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담금 체납 문제가 2에서 3년 후에도 해소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의 대가로 주기로 했던 기술 이전 시재기 등을 제공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시재기에서 인리의 국기를 지운 것도 이 납부 스케줄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미 만들어둔 시재기라도 절대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의 경고 차원 퍼포먼스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양국의 기싸움이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쓸데없이 간을 보면서 한국의 심기를 건드리지만 않았다면 말이죠. 인도네시아가 차라리 분납금을 낼 돈이 없었다면 이런 행동을 해도 참작할려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과 일단 도장을 찍어놓고는 마땅히 납부해서야 할 돈을 다른 사업으로 빙빙 돌렸습니다. T-50 수출의 인연으로 KF-21 사업에도 흔쾌히 인리를 받아줬던 한국은 이가 갈릴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최초로 만든 국산 전투기의 첫 손님으로 인리를 크게 환영해줬는데 인리는 한국을 돈 좀 늦게 갚아도 되는 상대 정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리의 만행은 나열할수록 열받는 내용들 뿐이네요. 일단 EU 불문 분담금을 깎아주고 남은 분담금도 현물로 내게 해달라는 날강도 같은 요구를 대놓고 하는가 하면 그 직후 프랑스를 찾아가 KF-21의 경쟁 기종인 라파를 48대나 구매하겠다는 뜻을 밝혀 한국을 더욱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오스트리아로부터 중고 유로파이터도 인수받겠다고 하더니 보잉과도 접촉해 F-15 EX를 무려 16조어치나 계약했습니다. 보잉도 바보는 아니라서 인리가 한국에 하던 짓을 봐왔기 때문에 인리의 대금 지불 능력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결국 인리의 지불 플랜에 동의해 연내 세부사항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죠. 얼마 전에는 아예 자기들이 직접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어설픈 목업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원천 기술 관련해서도 미국과 라이센스 관계가 얽혀있는 기술을 아무튼 내놓으라며 생때를 써서 남이와 동맹국과 관계가 어그러지든 말든 핵심 기술은 받아가겠다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공작에다 인리가 쓴 돈만 한국에 납부했어도 인리 파일럿들은 이미 KF-21 시재기를 본토 연공에서 날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인리는 일선을 넘기 직전이고 한국은 슬슬 이런 자들과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7월에 한국은 분담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재기 인도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는데 인리는 상황 파악이 잘 안되는 것인지 계속해서 먹혀들지도 않을 수작을 부리고 있죠. 인리가 이런 행동을 아무리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권선 전 KF-X 사업단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투자금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개발 완료 후 제공하기로 예정된 기술 자료는 줄 수가 없다. 제공이 약속된 시재 5호기도 가져가지 못한다. 미납금을 주지 않았을 때 인도네시아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현지 파견된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받는 오지트 수준 실습과 부수준의 경력일 뿐이고 투자금을 인도네시아가 납부하더라도 핵심 기술은 이전이 안된다고 이미 양국 간 협의가 되어 있다. T-50을 개발하기 전에도 한국은 이미 300대에 달하는 전투기 조립을 라이센스로 해본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의조차 도키드 마틴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T-50을 개발해야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40명의 엔지니어를 파견해서 현지에서 보고 배운 것만 가지고 스스로 개발할 능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인도네시아의 현재 행동들은 스스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무익한 행동을 계속하는 이유가 일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권력 암투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서로 다른 파벌 출신인 둘이 KF-21 사업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경우 KF-21을 업적으로 남겨두고는 쉽지만 가능한 한 투자는 적게 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깎고 현물로 분담하겠다 이전 기술을 추가해달라 등의 요구를 해온 것이죠. 한편 프라부어, 수비안토, 국방장관의 경우 대통령 파벌이 업적을 남기는 것 자체를 방해하려는 생각입니다. KF-21 도입 사업을 파토내고 다른 기체 수입을 진행해서 대통령 파벌보다 국방력 향상에 더 기여했다는 평가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 이들의 권력 암투가 어찌되던 간에 한국이 그 피해를 뒤집어 써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한동안 한국은 이런 불량한 손님이라도 안고 가려는 아량을 펼치려 했지만 이제 더는 참아줄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결과가 이번에 유출된 사진 내로 멀쩡히 있던 국기가 파여나간 것입니다. 인리가 이 이상 강자를 부린다면 시재기는 권영 한국 반만축 내던 기술자 몇 명 말고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계 너머로도 기술은 못 배워간 이들을 데리고 그 어설픈 목업 전투기나 다시 만져야 할 것입니다. KF-21의 기적이 나타났다. 바로 비행기 날개 자르기. 한국은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미공군도 포기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한국은 멈출 수 없다. 최근 전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1에는 시재 2호기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국내 항공기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세계의 눈길을 사로잡은 우리 항공기술의 근원을 알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때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최초 순수 독자기술 개발 항공기 KTX-1을 개발 중이던 1995년. 시재기에 대해 미공군 측에서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시험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에 개발진들은 비행기 날개 자르기를 시전. 미군도 놀라게 한 날개 자르기 신공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1 오전 9시 49분 KF-21의 시재 2호기가 이륙해 35분 동안 비행 후 10시 24분에 착륙하며 첫 비행을 마쳐 세계 방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행한 2호기는 향후 양산시 적합한 도색을 검토하기 위해 1호기보다 어두운 색으로 동체를 도색하고 수직 꼬리날개도 검정 바탕에 노랗게 도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2호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나올 시재기들도 상수란 목적을 위해 각각 다른 색으로 도색할 예정인데요. 3호기에서 6호기는 12월 말부터 내년 전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호기에 탑승한 진태범 수석 조정사는 비행 특성의 1호기와 유사의 비행이 용이했다고 밝혔는데요. 비행 시 최고 속도는 1호기의 초도 비행대와 비슷한 시속 약 407km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1호기에 이어 2호 기도 비행시험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의 앞날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KF-21의 비행시험은 총 2천여회가 계획돼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비행성능, 공대공 무장적합성 등을 확인하면 2026년 세계 개발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되는 거죠. 이처럼 현재 순조롭게 개발 중인 KF-21은 물론 FA-50, T-50 등 자체 기술로 개발한 항공기들을 공군에서 활용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도 수출하는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 하지만 오늘날의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항공기술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우리 스스로도 갖고 있었던 편견과 맞서 싸웠던 개발자들의 끈기와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지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투기는 고사하고 조종사 훈련에 쓸 훈련기조차 모두 해외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자존심 문제는 당연하고 항공기 구입에 소유되는 돈을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었는데요. 이를 타개하고자 국방과학연구소는 전투기 개발은 당장은 무리라도 기본 훈련기는 복저적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1988년 설계작업에 착수합니다. 훈련기의 이름은 코리아 트레이너 e-Experiment 1, 즉 KTX-1. 후에 KT-1이라는 이름을 달게 된 한국 최초의 순수 독자 개발 항공기의 개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은 초기부터 난항에 부딪혀야 했는데요. 정부와 군당국 지원을 받기 위해 날개구조 제작과 피로시험, 연구는 물론 조종실 모형까지 만들었지만 89년 초 당시 국방부 장관의 과학보좌관으로부터 국과연은 판도탄 연구개발만 하고 다른 연구개발은 모두 중단하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당시 군에서 항공기 설계 경험조차 없었던 국과연이 만들겠다는 비행기를 믿느니 외국에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였는데요. 다행히 국과연 관계자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계획이 엎어지는 걸 막을 수 있었고 영국 크랜필드 대학과 PC-79 훈련기를 만든 스위스 필라트소서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해 설계 지도를 받으며 개발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개발 과정이 시제 단계에 임박함에 따라 기술입층기 프로그램이었던 KTX-1은 공군소유에 기반하는 정식 개발로 전환되었는데요. 1991년 550마력급으로 제작된 시험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 이에 따라 1992년부터 진행된 2단계 선행개발에서는 950마력급 엔진을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군은 A-37 경공격기를 대체하겠다며 KTX-1 대신 필라트소의 PC-9 무장형을 도입하려고 했는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스위스는 문쟁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공군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고 KTX-1 개발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공군의 행태는 우리 항공기술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 거였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과연은 미 공군에서 쓰던 객관적 기술검증팀 이터트와 초도 비행 검증팀 FFRRT 제도를 도입했고 나아가 미 공군 체계 사련부유세트 SC와 이터트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과연은 미 공군 이터트의 지적 사항들을 수정해가며 개발을 이어나갔는데요. 95년 9월 950마력 엔진을 단 선행시재기를 시험 비행한 당시 미국 시험 비행 조종사 학교 교장선 로버트가 시험 보고서를 우리 공군에 내면서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로버트 교장이 제출한 보고서는 KTX-1은 스피인 성능과 횡안전성이 너무 부족해 훈련기로 부적합하다고 평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건 기체 자체는 550마력급인데 엔진은 950마력짜리를 썼던 탓입니다. 안 그래도 이미 KTX-1 대신 외국 기체를 쓰려고 시도했던 공군은 이때다 슈퍼 다시 해외 구매를 추진하려고 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는데요. 미군은 물론이고 우리 공군조차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북과 연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극약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비행기 날개 자르기. 언뜻 보면 해괴한 이 발사는 안정성, 문제 분석 결과 주날개의 상반각이 부족하고 수평 미익 위치와 크기가 잘못되어 있는 걸 보고 나온 건데요. 이에 따라 로버트 교장이 탔던 시제기 3호기는 물론 4호기의 날개 가운데를 자르는 상반각을 4도에서 6도로 올리고 자른 곳을 보강하는 미공군도 생각지 못한 작업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탄생한 3, 4호기는 비행시험을 무사히 마쳐 우리 공군조차 회의적으로 봤던 KTX-1의 선행 개발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죠. 이후 진행된 실용 개발 단계에서도 시행착오는 이어졌습니다. 96년 10월 시험 비행을 하던 3호기의 캐노피 즉 비행기 덮개가 1만 피트야 3km 상공에서 깨지는 사고가 터졌는데요. 자칫하면 기체만 아니라 조종사도 무사하지 못할 일축직발의 상황 다행히 당시 탑승했던 이진호 조종사가 속도를 가능한 추위고 캐노피에 손상되지 않았던 부분에 얼굴을 가린 채 하강 비행을 하는 기질을 발휘해 기체와 조종사 모두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진호 조종사의 무사 귀환으로 하마터면 기체와 함께 공중분해 될 뻔했던 KTX-1 개발은 지속될 수 있었는데요. 후에 지리산 주면을 샅샅이 뒤진 끝에 사고 때 깨진 캐노피 조각을 찾아 잠금장치 분량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고 98년 실용 개발은 완료됩니다. 그 뒤 99년 2월 KTX-1은 공군운용시험에 합격해 KT-1이란 이름으로 규격화됐는데요. 비행기 고치겠다고 날개까지 자르고 캐노피 조각 찾겠다고 지리산을 이 잡듯 뒤적던 집념이 최초의 국산 항공기 양산이라는 성과를 이뤄낸 겁니다. 고생 끝에 만들어낸 KT-1은 그때까지 우리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않았던 공군의 태도를 180도 바꿔놓았는데요. 개발 당시 KT-1 대신 외국 기체를 들여오려고 했던 공군은 기존에 쓰던 T-37을 모두 KT-1로 대체했습니다. 이는 KT-1이 터보 프로 엔진 항공기라 소음이 적어 심한 소음이라는 T-37의 단점을 해결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연료 소모도 적어 IMF로 급심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던 당시 상황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KT-1은 인도네시아와 티르티에 인도, 세네갈 등에 수출돼 현재 80여대가 해외에서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세계 항공산업에서 차지하는 입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해외는커녕 국내에서도 코웃음을 치던 상황에서도 KT-1을 만들어낸 선배들의 뚝심은 KF-21 개발에서도 이어졌는데요. KF-21도 개발 초기에는 경제성 문제를 이유로 많은 반대에 부딪혀야 했지만 핵심 기술까지 국산화했으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제 이후기도 무사히 비행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시제기 출고 뒤에도 일부 언론에서 KF-21이 문제가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는 했지만 대부분 개발 과정에 대한 지식 부족에서 비롯되었거니 취재 과정에서 생긴 마찰로 인해 감정적으로 작성한 것들이라 큰 의미는 없었지요. 9월 모 방송사가 냈던 KF-21 결함설 기사만 봐도 항공기 비행 시험에 대한 모의에서 다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3. 4차 비행 시험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무슨 중대한 결함인 것처럼 보도했는데요. 3. 4차 시험 도중에 나온 문제들은 비행 시험 과정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비행 시험은 이를 검증하고 개선하기 위한 과정인데 문제의 기사는 이를 큰 결함이 발생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게 카이 측의 입장입니다. 이를 입증하기라도 하듯 이후 9월 28일 시제 1호기는 공중에서 랜딩기어를 줬고 비행하는 데 성공했고 10일에는 2호기가 첫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지요. 남들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고 개발에 전념해준 기술진들이 이뤄낸 성과라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 우리 항공기술의 역사는 한국은 안된다라는 외국뿐만이 아닌 우리 자신도 갖고 있었던 편견과의 싸움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편견을 깨부순 건 우리 개발진과 연구진들의 끈기와 직렴이었는데요. 우리 하늘을 우리가 만든 비행기로 누비고 이정석 이명권 지킬 수 있도록 만든 그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